좀이야 대기? 대기 대기? 오케이 대기? 대기? 오오 오오 우와 으으으으으악 으으으악 그렇지 으으으악 으으으악 됐어 이거 뭔가 된다 이거 뭔가 된다 이번에 이거 되는판이야 네? 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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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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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가 멍청왔냐 네 얼굴 니 외울 아아 우는 무서운데 뭐야 진짜 이상하다 아 뭐야 왜이래 윽 어 와 진짜 왜이러지 차 마 이 Nord 문젠가 어어 내가 감기 걸려서 이상해 내가 이상해 여러분 정상이 아닌걸 진짜? 오늘 내가 이상해 여러분들 아아! 이상해! 진짜 내가 아파서 간가봐 아 나 감기지 아 맞아 아 안들리 으흐흐 아아아아 어 이상하네 어 아니야 깰 수 있어 이번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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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다음 시도에 다음 시도에 할 수 있어 뭐 현황이야 똥 싸고 있네 맞고 싶냐? 아! 다시 가자에 네 이게 처음에 스타트가 안 좋을 뿐이야 에 지금 스타트가 안좋았지 스타트 스타트가 좋으면 금방 합니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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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이 물량맨이 좋아 물량맨 그렇지 시작 좋아요 이쁘죠? 빨리 가자 그냥 깰게 여러분들 이제 분량 다 뽑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좋아 지금이죠? 컨트롤 미쳤죠? 네 네 음 음 좋았죠 여기서 가서 좋았죠? 크흐 보셔 여러분들 공약하듯이 하겠습니다 떨어지면서 살짝 오른쪽 가면서 밟아줍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서 다 따라다 따라다 밟아주면서 떨어지세요 음흫흫 이렇게 해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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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갑니다 그것도.. 예.. 깨요 걱정하지 마세요 밟아줘서 여기서 밍글러버리고 좋았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후앗 그렇지 엇 가요가가요가요 어? 뭐야 이거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밟아주고 후앗 봤죠? 흠 존나 쉽네요 좋아 무에서 유호를 창조해버렸죠 네에 좋아 가자 점프가 안되네 왜 후후 이게 컨트롤이 좀 되는 사람들만 하는건데 그렇지 자아 출발 에헤헤헤 간다면서 여기서 아이템들도 또 먹어주죠 그렇지 좋아 여러분들 위도메이커 나왔습니다 으음 으으으음 으으으음 그렇지 좋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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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신발 있었는데... 와... 얘들아... 나 이거 깨봤던 사람이라니까? 집에서 포기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은 내 전신을 허락을 안 한다 나 깼던 사람이야 알잖아 에? 전에 했을때도 깰, 깰 뻔 했었어 왕까지 가고 금방 갔거든? 내 여기서 지금 포기하러 하는 것은 내 자존심에 허락을 허지하네 에? 나... 자존심으로 먹고 산 사람이야 알았어요? 이모티콘 하지 마라 야! 이모티콘 하지 마라 어? 이모티콘이 상당히 거슬리는구나... 하... 음... 아 뭐야 왜왜왜이래 이거 그렇지 그렇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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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후! 대기한다 예 지금이야! 하... 그렇지 가서 먹어주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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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사했어 아... 아니요 편항 왜해요? 안합니다 편항하면 제 정신 건강에 손해가 옵니다 가볍게 주거니 받거니 들기 좋았죠? 밟아주고 이건 이모티콘 괜히 추가했다 싶지 아니... 어 좋아! 보스 잡을 때 되게 좋은거야 이거 보스 잡을 때 되게 좋은거 나왔죠 그럼 갑시다 음... 그렇지 D 그렇지! 갑시다 할 수 있어요 시바 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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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착용해 됐어 넌 뒤졌다 어! 떨어지면서 밟아주면서 그렇지 먹어주면서 그렇지 그 다음 D 와우! 펜더 펜더 맨! 아 뭐야! 밟고... 밟고... 밟고 넘어갈랬는데 넘어가죠 에에에에 재 encontrar 지금 또 별거 없어요 밟아서 가지고 와우 대쓰 죽어 왼쪽 그렇지! 신발 먹어asser올 갑시다 예에 이 스테이지가 몬스터가 되게 많기때문에 조심해줘야 돼요 여기서 부터 갑니다 오! 오우! 오우우우우,맨 오우우우! 어 뭐야 어..괜찮아 가자가자 간다 나 무기 아낌어있을거야 아낌없이 아 아앗!! 찌 개새끼다 인공지능 개새끼다 그렇지 어..그렇지 아..나..아..아이씨 아.. 그렇지 우아아아악!! ㅡㅡㅡ Anyway 아, 아! 아아 잠깐만 아아구 됐어, 야 나 땀 많이 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에어컨 켠다 됐어 27도다 잘봐 이제 이 쾌적한 온도가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거야 좋아 마음속으로 준시스템 3번 외치면은 잘될거 같은데? 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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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준비는 시스템 준시스템 됐어! 이 악점프가 다르잖아? 뭐야 잘될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와아? 점프의 질이 달라졌어? 이야아 어 죽지마 죽지마 제발 검정색 포션이야 검은 포션이야 제발 죽지마 제발 죽지마 야야 이 새끼야 어 아 거기있어 거기있어 어허허허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러취 으악 와아 순간적으로 잘난거 봐바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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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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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나올게! 음... 뭐, 어쩔 니 얼굴... 하하하하하하 아, 화 안났어요 예... 화 안났습니다 이런거 금방 해요, 깨요 너무 저를 바보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잘 볼 거니까요 아, 뭐야! 이거 너무 짓잖아! 뭐야,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이거 거지같네낄 이렇게 잘못 만들었네! 그러오치 흥, 흥! 거, 어어어 الأ, 어, 어, 어 오, 미, 개슥, 개슥, 야식아!! 가자 얘들아 그리고 앙빅 개발자도 5성을 못 깼댔어 진짜야 앙빅 5성도 개발자도 못 깼댔어 뭐야 왜이래 맞아 개발자도 5성을 못 깼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깬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자보다 게임의 이해력이 남들 좋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아해 니분 깼잖아요 깼어 잘 봐 지금도 깰거니까 지금이죠?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면서 밟아 그렇지 쟤 잡아서 방어 걷는다 그렇지 이재 수발 뭐 아 뭐쩌거 수 수 됐어 짜 따아악 아잇 부러웅 버럭 아니야 그때 걔 대박 컨트롤러 잡았다고 이번에 보여준다 진짜 나 지금 약간 어지럽네 흐음 이게 허허 허허 몸이 열이 많구 감기다보니까 요즘 감기 막 진짜 독하다던데 그치 인정? 10인정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막 휙휙 지나가는 화면 보니까 많이 어지럽네 아... 핑계가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삐! 사실입니다 진짜에요 이게 음... 아프지마 그러면은 홍삼 좀 사 아! 미안해 갈게 갈게 미안해 안그럴게 흠... 쓴수리할때마다 게임이 날 용서하지 않는구만 좋아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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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수없어 아아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모티콘이예요 에에 후시버리가 E 눌러주고 오 그렇지 대기 대기 와 요렘한 느낌이야 가자 허허 니엏 쓸모있는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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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씨씨 뭐야아 근데 이거를 아 뭐야아 가자 가자 허허허허 D 그렇지 D야 아 A다 A 오케이 A A D가 이제 그거 아 헷걸... 아쉽다 헷걸이네 그러어치 후... 호! 에헤헤헤헤헤헤 아 이거 계속 떨어지고 뭐야 떨어지면서 밟아서 이거 먹어 그렇지 오케이 야 이거 왜케 떨어지... 야 이거 날라가는게 이상하지 않냐 그지 날라가는게 물리엔진 달라 아니이итель 튕겨져 나가 아이 튕겨져 나가는게 왜에 말도 안돼Zіч자 아ша 지 zui nen 어이없네 저거 그렇지 밟아서 오케이 좋았어 렌즈옷이야 렌즈옷 지금 물리엔진이 뭔가 오류가 있네 이 게임이 물리엔진적으로 뭔가 오류가 있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된거야 가볍게 앞으로 가면서 W 눌러줘 더 먹어주고 갑시다 대기 진짜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해 물리엔진이 이상해졌어 그렇지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그렇지 왼쪽으로 그렇지 가자 D가 이거야 D가 A가 이거 A가 에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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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얼음이야 가볍게 피해주고 쓱싹 쓱싹 쑥딱 쑥딱 그렇지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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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수있어 할수있어 가자 응 내 얼굴 됐어 한번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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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이다 모노가 알겠지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이야 여기서 안맞아야돼 피해를 최소화해야돼 기러일수 쁘 쁘 흑 흑 하하 흑 쁘 흑 흑 흑 흑 흑 으아하 territ 헉헤 어디 나갔다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네 아아! 너 기다렸어 이제왔구나? 하유 너 없이 깨는걸 아 볼수ul 어 깨는걸 싫어했어 그래서 너 올 테까지 기다렸는데 딱 왔네 여러분들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분 기다린다고 오셨네 오셨네 에 내가 올 때 도네이션 만원 가져올는데 어딨어 그거는? 아흠 가서 그렇지 왔네 왔네 깬다 깬다 살짝 그렇지 먹어주고 하나 둘 떨어지면서 셋 그렇지 됐어 야 봤지 잘하고 있어 숙지 마라 그렇지 됐다 오오 공중잡기 그렇지 가자 가자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철!!! 푸쉬육 rural 수박 뇌에서 신호를 죽이는 몸이 반응 있네 buch never 성근지매 미쳐멘쳐 와 몸이 만응해 몸을 크으우근 지나가고 밟아줘 대쓰 버벼베벨 떨어지면세 야와우 무빙 야 미 내메안 얜 잡아주겠지 꺼70 잠시만! 오! 와 나 너무 잘해 어떡해? 안되겠다 이거를! 창으로 간다 창! 오케이 이 창은 3스테이지 앞에서 싹 뚫을거야 싹 따라락따라락! 오케이? 오케이 디티야 이거야 싹 다 3스테이지에서 싹 뚫을거야 네 제가 감기입니다 지금 메에에엉!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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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창 마! 나무창 말고! 금창 만들었잖아 금창! 저 금창! 빠가드라! 정말! 앗! 따! 어... 아! 밑개... 오...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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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씨똥 디... 오케이 디지 하... 하... 가자 가자 요씨 좋아 에이 아 나 저 새끼 진짜 가자 이씨 가자 가자 희비 그렇지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불창 그렇지! 목이 휘드는거 존나 헷갈리는데 어!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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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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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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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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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한번에 깨겠습니다 예 한번에 깁니다 한번에 budget 시킷 위금ажу 하아! 하아! ing 흐어! 하아.. 예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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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D D 오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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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잡아주는 거야 됐어! 이제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D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A 됐어 가자! 제발 제발 방어구 이제 여깄을 거야 따! 아아악! 아아악! 으허아악! 아 아아.. 아아.. 에이! ㅅㅂ 남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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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 안돼.. 아아! 그것도 안돼! 그것도 안돼! 아아악! 그것도 안돼! 아! 빨리 깨! 이거 빨리 깨! 빨리 깨! 어! 아.. 어! 뭔 소리야! 어! 다 가져와서 이제 깨줄거지 어어! 어어! 당장! 당장 그거야! 어어! 기다려! 가.. 가.. 이긴다! 어.. 아아! 이 ㅅㅂ!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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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ㅂ 뭐야! 어어! 이 ㅅㅂ 뭐하는 ㅅㅂ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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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 아이템 아이템 봐.. 어어.. 이거를 드랍해.. 됐어..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 됐어.. 하.. 돼 봐.. A A A D A D 하.. 할 수 있어.. 아 그 다음에 이 금창을 들어야 돼! 가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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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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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어어.. 아후.. acerca.. 어어.. 어어.. 아.. 어ے..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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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금창이야 금창.. 하.. 간다? 간아아아악!! 되듣듣듣듣듣듣뚢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듣.. 아.. 주아주아주아주아при아 Lotus ладно! 就不行 ствоδ attainment 다음이 마지막 스테이진데 흐어여 아 아 아 아 아 오늘 수고하.. 수고하.. 다물어라.. 할 수 있어.. 난 나를 믿네.. 가자..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간다.. 쑥쑥.. 쑥.. 쑥.. 쑥쑥.. 어! 헐.. 허벅스 어떡해.. 허.. 이건 꼭 사수해야돼.. 허벅스.. 어어.. 어.. 어어.. 자 보인다 보여 내가 피할 곳이 보여 그렇지! 내가 피할 곳이 보여 오메! 오.. 좋아..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이야! 그렇지! 장려! 좋아 좋아! 검정색이야 이건 무조건 안고 간다! 그렇지! 저거 무조건 먹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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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으어! 헐.. 회사님!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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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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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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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좋아 겐춘아 아 땀난다 머리에 땀들 닦아주싶은 물론 혓바닥으로 지금이오다 그렇지 좋아 믿어어어 거짓말마 너 나처럼 나이 많아갖고 용돈을 주는 사람일거잖아 거짓말치고 있네 용돈은 무슨 그렇지 매엔 괜찮아 뭐야 말도 와 이건 버그나 와 아 아깝네 아 아껴 수 있었는데 이번에 느낌 좋았는데 이 흐름을 끊어버리네 게임이 못하게 이건 악의적인 이런 의도적인 여러분 시스템 이거 솔직히 좋은거 아닌데 말이죠 허허엄 버그인데 버그 버그라구요 닌 버드? 이거 보고도 버그가 아니라고? 닌 버드? 에? 아니 이거 버그..버그가 아니라고? 버드? 어 이건 하루가 가져가야되 그렇지 방금 새 나왔는데 어디갔지? 에 가자 지금이야 됐스 어 아 민난하게 말도 안 돼 고원 아 안되겠어 야 나 자켓 벗는다 내가 열낼라고 자켓 입었거든? 자켓 벗었다 후아 게 끝났어 이번엔 3스테이지 기본으로 간다 으응 3스테이지 기본으로 가 음 잠만 아 이번에 진짜 진짜 진짜다 에 아 뭐야? 아 뭐야 왜그래 뭐야 진짜 진짜다 응 아 진짜 진짜 저 검지수 물량만 나오는 것은 방어구가 안나오는 판이야 그래서 죽어야 돼 에 진짜 진짜다 아 이거 점프가 안돼 아 진짜 거짓말이 나 원래 여러분 게임 나 내가 탓을 안하거든요 여러분 알죠 제가 탓 안하는거야 다 알죠 근데 이거는 점프가 안됐어 진짜 으쌰 개같네 가볍게 피하면서 네 전 동시에 양을 쓰려고 피하면서 양써줘 그렇지 피해줘 그렇지 피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로 그렇지 잡아줘 자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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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열두체 빡데릴라야 흠 어허허허 어? 그런가? 아니야 기본 3스테이지 이번엔 3스테이지 못가지 그러면은 안타까울걸? 흐하하하 가자 이제 다행히 이번에 앞에 많이 없어서 저거 콩콩콩이 완두콩새끼 저거 그 일단은 밟고 기다려 그렇지 밟고 기다려 됐어 바로가 그렇지 그렇지 신발 신어줘 그렇지 난 맨발이 더 좋지 하하하하 양말도 좋을지도 으앗 아 왜그래 점프가 이상해 아 이거 진짜 그렇지 그렇지 좋아 A D 한번 써줘 혹시 모르니까 와아 방금 순간적인 컨트롤 봤죠 이거는 육감 직감 이게 막 나 살린거야 미쳤다 진짜 야 아 잠잠잠잠잠잠잠잠잠 아 야야 그걸 봐 아 흐흥 근데에 어려운 게임이자 예 앙빅은 어렵기로 소문한 게임이에요 네 이게 한번에 깨면은 초고수지 인정? 10인정 한번에 깨면 초고수지 뭐야 왜 좋아 이건 버그다 이건 버그다 이거는 버그였어 예 하 좋아요 어어 매 잘피한거 봐봐 와아 좋아 침착해 눈을 좀 크게 떠 내가 진짜 몽롱한 상태로 게임하고 있어 몽롱한 상태 약은 안먹었는데 뭔가 몽롱해 이몽롱인가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야 점프가 안돼 왜이래 오 진짜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들 핑계가 되는게 아니라 제가 핑계 되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진짜 약간 몽롱한 상태야 이상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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